선거 선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선거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익이 전혀 관련이 안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멀리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중립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실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뭐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권력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권력 잡았으면 그러면 그냥 한 20년, 40년, 50년 가는 겁니다. 체제가 완전히 바뀌겠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긴장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덜하죠. 상대적으로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달아오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권이 교체가 안 됐으면 브레이크를 일단 못 걸었으면 산소호흡기를 못 달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망해 보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선거 부정에서 탈취되기 전에 경험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기 전에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교훈을 주는 국가가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권력을 어떻게 탈취하는지 체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노예화하는지를 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선거를 여섯 번째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보고도 못 배우면 그거는 정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바꾸 버린 겁니다.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됩니까? 선거법을 바꾸고 선거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냥 우리로 치면 국회죠. 국회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국회를 바꾸어 가지고는 뭡니까? 그냥 보안법이나 악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헌법을 바꾸면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대들은 법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의 뭐 완전히 나라가 넘어갈 뻔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런 상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강 건너 불꽃처럼 보면 열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참 사람들이 대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홍콩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홍콩 교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년간 별일 없던 홍콩이 3년 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동아일보의 김기용 특파원이 아주 기사를 잘 썼네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22년간 별일이 없었는데 2019년 범죄인 인도법 송안법 반대 시비 이후에 3년 안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홍콩에 약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교민 김모 씨는 27일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의 중국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습니다. 반환 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체제를 이제 군사력 동원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런 체제를 바꾸는 것은 그냥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을 바꾸어서 그냥 국회를 장악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뭐죠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겁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우리가 여섯 번째 선거를 못 지킨 겁니다. 여섯 번째 문정거나 이런 다섯 번째는 똑같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후보에서 이 후보로 표를 줘 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자유 홍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3년 안에 모든 걸 다 바뀌었습니다. 문정권 5년 안에 그렇게 나라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할 때 중국은 2020년 6월 국가 분열 외국 세력과의 격일탁 정권, 정복, 테러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을 강행했고 지난해 3월에는 소위 애국인사 즉 친중인사의 출마만 갖는 동안 선거법 개정도 실시했다. 이후 홍콩 민주인사들은 설 곳을 잃고 속속 해외로 떠났다. 그냥 권력이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언론 탄압도 일상화가 됐다. 지난해 6월 대표적 반중 매체 핑궁일보는 수뇌부 체포, 압수수색, 자산동길 등 당국의 탄압이 그 시작 결국 자징평안을 했다. 리창 시티젠 뉴스 팩트와의 다른 매체와 속속작을 했다. 그냥 딱 장악되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전년병을 이용해가지고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이번에 나갔던 김창용 경찰청장이 광화문에 뭡니까? 문재인 산성을 차백으로 설치하고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재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이 또 사용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법의 이름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옥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172석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모든 종류에 옥죄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홍콩은 교육개혁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와 달리 젊은 사람들이 아주 비판적 사고가 강한 그런 교육개혁을 실시해가지고 소위 이번에 민주화 시비에 대개 앞장섰던 그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 교육은 우리의 소위 특정 교원단체 교육에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저는 2000년도에 이미 특정 교원단체가 합법화될 때 대한민국의 교육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다. 그때 제 아이들이 대개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정도가 될 때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이제 전혀 훈련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런 체제가 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면 삶이 모를까 그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하는 사람들은 탄압이 지금도 이렇게 강한데 이러면 어떻게 이런 체제를 살겠습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홍콩에서 홍콩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침묵하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재앙할 것 같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왜? 신체를 구금할 거니까 신체를 그냥 구금해가지고 탄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급락한 거 그 체제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2019년 송안법 반대 시위 등의 10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안법 시위 이후에 홍콩 당국이 개편한 교과서에는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홍콩은 결코 영구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로 인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던 내용들이 담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판적 사고를 못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밥 벌어 먹는 것만 관심 가진 사람들은 이래도 땡 저래도 땡이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희들이나 신경 써. 내야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공상인님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두고 보시죠. 긍정적인 시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기 때문에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은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정권 아이스 다섯 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리를 지방선까지 손을 댄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정치인들이 앞서정서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의지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의도가 없는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될 입장이 있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최소한 요리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의 경고 매세의 정도는 내려였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사전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